인문학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조 딸바보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지난주 지난하부터 계속 딸바보를 강조를 하시네요 두 분은 알고 계실 거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 왜 그런지는 앞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딸은 좋아할 수 있겠으나 아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요즘 떨어져 있어서 이제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변의 딸하고 제일 이렇게 꼴불견으로 사는 분열입니다 어쨌든 사이가 좋다는 뜻이고 이상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 우리 역사 어느 시대보다 문명을 누리는 수준이 높습니다 가령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살았던 문명 누렸던 문명 수준이 요즘 중산층이 누리는 문명 수준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분에게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스스로를 좀 평소에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의 문명 생활을 영위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워낙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 저도 뭐 일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질문은 높은 수준을 영위한다고 느끼냐? 중간 서준 중간 음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자유님처럼 이제 저보다 앞선 세대 뭐 예를 들면 분임 세대보다는 뭔가 영위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저도 이제 꼰대 바늘에 들어서부터 보니까 영위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코가 끼어서 끌려간다는 느낌 같은 게 더 크게 사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저는 문명 생활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되게 느끼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하고 비교해보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올해 왜? 올해 유독 비 오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습기가 없었거든 근데 비가 막 한 2주 이상 계속 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렇게 막 와서 집안이 너무 눅눅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하나 샀어 사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집안이 비가 오는데도 뽀송뽀송하고 그래서 야 돈이 좋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문명자시네요 그거 우리 흔히 에어컨으로 해결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우리는 에어컨이 전기료가 아깝다고 자주 안 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잖아요 똑같은 과제를 이렇게 받고 해결하는데 참 며칠씩 쪽잠 자면서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거 여기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찾아보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엄청 허무하고 음대장님이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데 과제를 할 때 본인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책 찾고 나름 추선을 다 하고 같이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은 아주 편리한 IT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쉽게 해결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명 생활을 하면서 아 옛날보다 요건 확실히 편해졌다 이런 걸 느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어떤 때입니까 개인적 경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아들 취직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근데 그 집에서 모든 서류를 컴퓨터로 심지어 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생활기록부까지 이렇게 그렇죠 예전 같은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뭐 등등등 요즘 그러니까 서류 발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가지고 뭐 동해를 찾아가거나 학교를 찾아갈 거 없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다 해결이 됐더라 이것도 엄청 많이 달라진 거긴 합니다 자유님은 요즘 뭐 편리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가장 큰 거는 그거 같아요 아내한테 한 1년 넘게 닭달 당하다가 작년엔가 건조기를 결국엔 사게 됐는데 세탁기가 망가지면서 건조기를 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아니 세탁기 망가지면 세탁기 건조... 그게 세트로 산 거예요 세트로 두 개를 산 거네 네 그래서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장마철 이럴 때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데 두 분은 그래도 다 뭐 제습기를 산다거나 와이프가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으면 이런 거야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정도면 그냥 술값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한계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어지는 질문을 해보면 문명생활을 누리는 거에 대한 부작용 아까 일부 얘기하기도 했는데 부작용은 없던가요 그러니까요 할부가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죠 참 돈이 참 좋아 이러고 누리다 보면 그런 그죠 할부값 이런 것들이 뒤에서 남긴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 요즘과 같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게 좋은 일인지 문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인 발전 문명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서 상대하여 발전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명이란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발전하고 세련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문명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 수준이 높은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진국 맞습니다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일컫는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주제인 문명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너무 사전적 의미에 불과한 것 같아요 톰 소요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문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감되는지 안 보세요 문명이란 불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지 생활에 별로 필요도 하지 않은 물건들을 필요한 물건이라고 둔갑시켜 놓고 살면서 이걸 문명이라는 단어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트웨인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약간 일정 수준까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지금은 과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생활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필요한 무언가까지 생활 필수품의 범주에 계속 끼워 넣는 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류는 지금까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 물질력 진보를 이루어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 필수품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tv나 냉장고는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게 점점 일반용품으로 바뀌더니 지금은 당당히 생활 필수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요즘은 누구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휴대전화는 자동차에 장착되었다 하여 카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폰이 일반화된 게 1984년이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인 카폰은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단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있을 때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에 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폰이죠 그런데 1984년 당시에 카폰 한 대 가격이 얼마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양이나 크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세대라 그렇죠 엄청 크죠 엄청 크고 무기처럼 생겼죠 무기처럼 생긴 건데 그 당시 그걸 가질 수준은 아니었고 군대 가는 시기라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카폰 한 대 가격이 무려 400만 원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400만 원이 어느 정도냐 이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자동차인 포니 자동차 출고 가격이 2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포니에 카폰 달고 다니는 사람 많지는 않았어 물론 더 비싼 건데 어쨌든 그럴 정도죠 그러니까 당시 카폰은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사치품이 생필품으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이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트웨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 거죠 이처럼 현대로 오면서 과거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 즉 생필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명 성진국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지는데요 이건 신혼부부가 혼수품 준비하는 것만 조사해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혼살림에 필요한 혼수품이 좀 단출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혼수품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혼수 과전으로는 TV나 냉장고 세탁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에어컨,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빨래건조기, 어류관리기, 로봇청소기 등 점점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해서 현대와서 생활 필수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문명인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활을 영유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제습기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편리해진 건 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 현대의 다양한 생필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자생력을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 중에는 전기밥솥이 없으면 밥을 짓지 못하거나 세탁기 없이는 손빨래를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컨대 우리는 다양한 생활필수품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삶의 편리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혼자임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자생력은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 오면서 생활필수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필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물건들은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필수품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건조기가 필요해서 건조기라는 물건이 나왔을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음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새롭게 나오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때는 없는 예를 들면 의류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오피스텔 사무실 갖고 계실 때 기본 풀옵션 들어가면은 냉장고 정도 에어컨 이렇게 얼마 전에 아들 취직해서 방어도 주는 오피스텔을 가보니까 스타일러가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해서 오면 옷 걸어놓고 하면은 양복 바지까지 다 다려진다고 그렇죠 점점 늘어난 결과네요 늘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활필수품이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수품이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상품만이 아니라 아무리 계급이 낮다 해도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스미스에 따르면 생활필수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만이 아니라 품위 유지에 필요한 물건까지 생필품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가정조사문 오면 첫 번째가 가족관계, 두 번째가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작아냐 세 번째가 집에 피아노가 있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가스레인지 있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밥통 있냐, 티비 있냐 이런 거 다 했죠 그래서 요는 뭐냐 이러면 생활필수품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생활필수품 중에는 그다지 필요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단지 시장경제가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서 끝없이 소비자를 세뇌한 결과 별로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마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냐 생각하게 된 경우도 많은 거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건에 생필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상태를 고차원의 문명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사치나 낭비라고 규정지으면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타일러가 생필품이라고 해야 돈 들인 게 아깝지가 않지 별 필요도 없는 걸 왜 사냐 이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론 첫 번째는 광고매체가 세뇌한 결과이기도 한데 세뇌당한 소비자들도 그렇게 해야 자기의 낭비나 가소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생필품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 마케팅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자면 니즈를 충족시키는 단계에서 니즈를 창조하는 단계를 넘어가다 기업이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한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마케팅에 휘둘려서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세뇌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 소비자의 필요 때문에 생필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급자의 마케팅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념 쪽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가 자기의 노동력을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생필품에 맞추어 자기의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 결과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 힘들어 모은 돈을 낭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를 착취하죠 말하자면 이중착취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스스로 착취의 대상이자 착취의 주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소비를 줄여서 조금만 버는 대가로 내가 조금 이렇게 자유인처럼 그건 좀 이해는 되는데 너무 막연하니 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연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비슷한데 우선 생필품이나 사치품이 많은 삶이 고차원의 문명생활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러가 있는 집과 없는 집 중에 스타일러가 있는 집이 더 고차원적인 문명생활을 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던이란 책에서 저는 월던이란 책 꼭 한번 읽어보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로우가 월던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치품 그리고 이른바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의 향상의 장애가 된다 사람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월던을 썼던 소로우가 학력이 어디냐 이러면 하버드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그는 월던호숲과 숲속에 통나물집을 짓고 밭을 읽으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생활에 필요한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소비를 느릴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탓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자연인처럼 살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또 나타나는 부작용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선전에 넘어가서 생활필수품이 점점 필요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박한 삶에서도 행복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조화로운 삶의 저자인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면서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부부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경제는 떠들썩한 선전으로 소비자를 꼬덕여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도록 만든다 우리는 현명한 지가 뜻을 조심하는 것처럼 시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제 몇 개 안 남았다고 나를 다그치는 홈쇼핑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쵸? 달랑달랑 이 정도는 있어야 폼이 난다는 등 이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작 삶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낭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유혹을 좀 뿌리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을 덜 팔아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 중에 우리는 다양한 생활 필수품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삶의 편리성을 높이는 건 있지만 혼자 힘으로 생활해 나가는 자생력을 잃어버린 셈이다라는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필품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야성을 잃어가는 거죠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스스로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또 열심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 이런 의식은 있을 텐데 사실은 변화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느 한계를 좀 정하고 그 수준에서 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한정의 물질생활 추구나 문명 추구가 꼭 농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마지막은 한줄평 시간입니다 음대장님부터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줄평 할 때마다 책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자칫하면 이거 저분이 책을 많이 읽는구나 과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읽은 책인데 미국의 20세기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였던 노먼 롤웨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920년에 그렸던 환대의 상징은 불빛이다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손님을 초대했고 손님이 초대에 대해서는 차를 펴고 도착할 때 되면 현관 집 전체를 불빛을 쫙 밝혀 놓고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림이 에디슨 던증회사의 홍보를 위해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한 불빛 있는 삶도 좋지만 해가 지면 잠자리를 준비하는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대의 상징은 손님을 맞이하는 불빛인데 알고 보면 그것도 광고 문구였다 소비적 삶에서 벗어나야 삶의 여유와 자유의 기회가 보인다 네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소비를 경계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물질문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작 삶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낭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는 생필품이나 사치품이 많은 삶이 고차원의 문명생활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시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박한 삶에서도 행복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7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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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